안녕하세요. 디에이입니다. 그동안 농협과 함께한 영상 잘 보셨나요? 농농한 크루라고 하는 것은 농촌이나 육아, 요리, 여행, 드론, 디자인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 8명이 크루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촌향도 현상과 젊은 인구 유출의 가속화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농협은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크루로 초청해서 각기 다른 해석과 개성으로 농촌과 농업을 표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높은 경쟁률을 들고 선발된 8인의 크루가 총 24편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8인 8색의 크루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해석과 개성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쏟아내는데요. 뛰어난 영상미로 농촌의 속사를 보여준 드론 촬영 전문가 주혁TV 농업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 지식 큐레이터 DA 도시 MG의 시선에서 농촌을 재발견한 영상전공 브이로거 우주소녀 농산물을 육아솔루션으로 연결시킨 육아 브이로거 순남 귀농 생활의 먹과 맛을 일기로 그려낸 솔바위농원 초록뷰 여행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 캠핑홀릭 직장인 빵이네티비 25살 영농 부부의 일상을 유쾌하게 보여준 동갑내기 영농일기 압도적인 텐션으로 농업의 즐거움을 표현한 임실들깨 아줌마 톡톡 튀는 8명의 크루들이 뭉쳐 농업에 대한 주제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편집하여 직접 읽어낸 소중한 영상 등 그 결과 24개 영상 총 28만 명이 시청 신규로 채널 내 12.2만 명의 시청자들이 방문하였고 크루팬덤의 외에 도시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시청자들 간 농업 농촌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크루들도 시청자들도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었던 이번 프로젝트 내년에도 더욱 다채롭고 색다른 농촌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NH농협 영롱한 크루 고추가 풍년일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